아 진성 씨 상남자 상남자. 상남자 진성 씨 안녕하십니까. 한 번 또 출연해 주셔야죠. 진성 씨 기다릴게요. I'm waiting for you. 자 이어서 다시 우리 혜인이 형과 양하영 선배님입니다. 준비됐죠. 네. 멈춰. 한영에 누구 없소. 이 누구없어는 저희 도전천공의 정말 단골 노래죠. 그렇죠.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갈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까맞은 걸 먹기래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했지 양하영 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잘 들었습니다. 누구없어는 저희 도전천공의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예요. 저 쉘브루 콘서트 소개 좀 해주세요. 쉘브루 40주년 기념 공연을 시작했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이종환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보은 공연으로 시작했어요. 그런데 지난 5월 30일 날 별세하셨잖아요. 저희가 보은 공연에서 추모 공연으로 반영했습니다. 안타까운 마음을 그려주셨어요.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쉘브루 콘서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. 자 다시 우리 이재현 씨와 강성범 씨입니다. 준비되셨죠? 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멈춰. 아 좋은 번호예요. 금사영 홍콩 아가씨. 파이팅. 너무 선배님이세요. 금사영 선배님. 선생님 건강하신가요. 별들이 속은 내는 홍콩의 반걸이. 나는 야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씨는 춤추는 영란 꽃 꽃잎같이 아 국민가요였는데요.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재현 씨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. 어쨌든 고생하셨어요. 자 결정이 났죠. 양아영 혜인이 결승 진출. 축하합니다. 두 번째 대결 서유리 해한성 대 정주리 퓨어. 자 도전천국 이번 예선전은 아름다운 일단. 성우 선후배 만남이에요. 우리 배한성 선배님과 우리 유리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배한성 선배님은 이제 정말 국민 성우죠. 그렇죠. 아유 아유 아유. 네. 장인정 씨는 누가 지금 딱 떠오르세요. 목소리 딱 들으니까. 가제트. 가제트. 저는 맥가이버가 떠오르는데. 그렇죠. 가제트 목소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배님. 나와라 가제트 만능팔.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형사 가제트. 오늘 내가 도전천국에 나오는 노래 다 불러줄 수 있을까. 도전천국 롤레파는 과학의 결정체제. 심지어 물음표까지 숨어있어. 하지만 난 그럼 물음표 따위 탈락하지 않겠습니다. 오이스. 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. 또 하나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있습니다. 한 가지 만 더. 결국. 황금 열. 형.